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지금 보이는 모습은 어떠세요 마카로니 파스타를 마카로니를 이용한 마탕이죠 그런데 저는 이 팀은 메인 요리랑 부요리 다 튀겨서 좀 걱정이 돼요 마카로니가 살짝 두꺼워가지고 이거를 좀 삶아가지고 튀겨야겠다 삶은 걸 넣었는데 막 튀기부터 넘쳐 다시 해야 될 것 같아 아 정신아 차려라 나 너무 지금 맴돌아 왜 이렇게 심하지 매 순간이 위기였던 게 아닌가 정말로 아 아 아 아 아 아 아